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맞벌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채워주고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. 강서구에서는 염창동 1호점을 시작으로 모두 4곳의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. 공항동의 5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. 6월부터 문을 연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강서 5호점은 공항동에 143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됐으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정기돌봄과 학교 휴고나 이용자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을 지원하는 일시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관리자와 돌봄 교사가 상주하며 일상생활교육, 놀이활동, 체험학습, 방과후 틈새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. 이용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만 6세부터 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,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. 이용료는 정기돌봄의 경우 월 5만원, 일시돌봄은 하루에 2,500원입니다. 이용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동네 키움포털이나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강서 5호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동네 키움포털이나